그러면 DJ OO, 나는 DJ OO 저는 본명을 쓰겠죠? DJ Nelly 아, Nelly 너무 흔하지 않나요? Nelly가 흔하다고요? DJ Nelly 하면 어때요? 뭐야? 거져먹겠다 비트를 거져먹겠다 오케이 인스타의 이름은 park.nelly.nelly예요 본인이 추구한 음악 장르는 어떤 거예요? 약간 레트로하면서도 약간 오페라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네 막 지나가면서 Rewind Salenta Rewind Salenta Rewind Salenta Yaw Here you have One, two, two, three One, two, three Off the top Off the t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씩 이런 거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인가요?